조기 은퇴의 핵심은 자산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는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면 현금으로 20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꽤나 괜찮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하는 대신 배당성장주를 모아간다면 저축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매월 200만원씩 대표적인 배당성장 ETF인 SCHD에 투자한다면 10년 뒤 월 배당금은 대략 108만원이다. 이렇게 투자할 경우 20년 뒤에는 461만원, 30년 뒤에는 1592만원이 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SCHD의 평균 시가 배당률 3%와 연평균 배당성장률 10%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서대리님이 지은 저축은 답답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당신에게입니다. 서대리님은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장인데요. 책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바로 사서 읽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직장생활에 대한 힘듦, 시간적 자유에 대한 갈망, 여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쿵, 저기서 쾅, 처음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 책의 저자 서대리도 처음에 왕창 깨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따라서 중수익, 저위험의 투자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포기하고 그 대신 최악은 피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연구 결과 상위 10%에 드는 수익률을 올린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짐작하셨겠지만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S&P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월 배당까지 챙기는 ETF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 방법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분은 이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6가지 내용을 볼 건데요. 일부 투자 중에서 1.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공격수다. 2. 최고의 투자 타이밍은 언제일까. 3. 투자에서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 4. 최고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가. 5. 돈 모으기 핵심은 투자가 아니다. 6. 조기 은퇴의 핵심은 순자산이 아니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공격수다. 선진국은 제도적으로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게 되므로 몇십 년 후 은퇴할 때는 퇴직금만으로도 100만장자 즉 10억원 이상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은퇴한 후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유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다. 퇴직금은 직장인에게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빠름의 민족인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3배 레버리지 투자나 빚두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단기간에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라도 퇴직금만큼은 예금에 넣어두거나 현금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설령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아는 직장인도 실제 투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하거나 방치하기 일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2%대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저도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닐 때 퇴직금은 정말 안전하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노후를 준비할 방법은 3가지 뿐이다. 1. 이미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해서 생활비를 벌거나 즉 전업투자. 2. 은퇴 후 또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3. 직장인이 아닌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노후 준비는 은퇴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미 미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를 제공했다. 일찍부터 퇴직금을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30대라면 지금부터 퇴직금을 미래를 위한 생존 수단이라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한다. 퇴직금처럼 긴 기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복리의 마법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게 위의 그래프다. 워렌 버핏의 자산 대부분이 60세 이후에 완성됐다고 한다. 이 그래프를 보면 60세 이후에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놀라울 정도다. 이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복리의 마법을 누구보다 강하게 체감한 버핏은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5살이나 7살 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그는 11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참 대단합니다. 11살 때 주식 투자를 했는데 더 일찍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네요. 나도 처음 퇴직금을 가지고 ETF 투자를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았다. 퇴직금을 늘리려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타이밍이 안 좋거나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퇴직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실제 투자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해 보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1년 전 그동안 쌓인 퇴직금으로 S&P500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편의상 투자한 ETF는 국내 상장 S&P500 ETF 중 시가총액 1위인 타이거 미국 S&P500이라고 하겠다. 2007년 10월 1일 S&P500이 고점 부근이었을 때 타이거 미국 S&P500을 매수했는데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주가는 2009년 4월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동안 S&P500은 무려 46%가 빠졌다. 퇴직금을 올인했다면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근데 망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달러 환율을 한번 보자.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5% 넘게 상승했다. 주가가 하락한 만큼 달러가 상승한 덕분에 내가 투자한 타이거 미국 S&P500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 타이거 미국 S&P500 주가는 S&P500을 추종하지만 달러 환율 역시 추종하기에 환율이 오르면 ETF 주가도 오른다. 이런 현상은 닷컴 버블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타이거 미국 S&P500에 투자했다면 최악의 타이밍이었대도 투자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이때도 환율이 오른 덕분에 S&P500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나는 마음 놓고 퇴직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실행에 옮겼다. 2020년 1월 퇴직금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DC형으로 바꾼 뒤 S&P500 ETF와 나스닥 ETF를 모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2022년까지 1년 내내 이어지는 하락장도 정통으로 맞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23년 퇴직금은 더 불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환율로 해지를 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퇴직연금 DC형, DB형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B 즉 확정급여형과 DC 즉 확정기여형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 DB형은 근무기간과 평균 금액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금융회사에 정립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성과는 회사에 귀속되고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DC형은 매년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납입을 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정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저도 정규직으로 다닐 때 선택을 하라고 할 때 퇴직금은 무조건 안정이 중요하지 하면서 DB형으로 선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이 책에서 나온 대로 하면 DC형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이익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눈으로 본 이상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퇴직금을 투자할 것이다. 나이 첫 회사에서는 7년 넘게 다니는 동안 승진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한 기본 연봉 인상이 두 번밖에 없었다. 회사는 올해 경영 환경이 어렵다면서 매년 인상을 피했고 올려져도 2%가 최대였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취직했던 2014년부터 미국인들처럼 퇴직금으로 투자했다면 같은 연차인 직장 중에서 수익률만큼은 최소 상위 10% 아니었을까 싶다. 실제로 2014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나스닥 지수는 무려 184% 올랐기 때문이다. 오렌 버핏이 5살부터 주식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을 보고 있는 당신의 퇴직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혹시 모른다면 내일 출근하자마자 확인해보자. 퇴직금 제도는 그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뉘고 회사마다 지원하는 제도가 다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DB형은 우리가 흔히 아는 퇴직금 제도다. 퇴직 전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DB형으로 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투자할 수 없다. 반면 DC형은 매년 혹은 매월 퇴직금을 정산해서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돈은 인출할 수 없지만 자유롭게 투자할 수는 있다.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퇴직금 투자가 DC형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퇴직금이 DC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로지 예금이나 현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퇴직금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가장 비효율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말에 퇴직금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혹시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인데 퇴직금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우선 회사에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다만 한 번 방식을 바꾸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연봉상승률이 매년 10% 이상 되는 DB형 제도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본인의 업무 역량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다. S&P500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7-8%보다 연봉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 생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전부를 일하게 만들어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부터 돈을 일하게 하지 않으면 노후에는 돈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2. 최고의 투자 타이밍은 언제일까? 투자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가 타이밍이다. 지금 테슬라 주식에 들어갈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사도 되나요? 비트코인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와 같은 매수 문의 글이 인터넷에 매일 올라온다. 반대로 지금 테슬라 주식 팔아야 하나요?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데 지금이라도 이 아파트 팔아야 할까요? 비트코인 하락세라는데 탈출할까요? 같은 매도 문의 글도 매수 글만큼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이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매수 매도 타이밍이 전부 다르다. 테슬라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다. 지금 테슬라 주식 사도 될까요? 라고 묻는 주식 커뮤니티 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린다. 누구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고 누구는 지금이 단기 고점이라 곧 떨어질 것이라 한다. 누구는 오히려 테슬라보다 현대차에 투자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답에 대한 근거 역시 정말 다양하다. 결론은 똑같이 지금 매수하세요 라고 해도 누구는 금리 움직임을 이유로 들고 누구는 기업 실적을 근거로 이야기한다. 일반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금융 전문가 역시 서로 다른 생각과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주가를 예측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일반인들만큼 자주 틀린다. 심지어 투자의 대가 워렌버펫 역시 잘못된 투자로 돈을 잃기도 한다. 허핏뿐만이 아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해 큰 돈을 벌었던 전설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도 가끔 틀린다. 테슬라 주가 하락 타이밍은 맞추지 못했다. 마이클 버리는 자신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으면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빈도가 갈수록 잦아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미래 주가 향방 예측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물론 한 번만 제대로 된 예측을 해도 이락스타가 될 수 있지만 연속으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기란 매우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라이징스타로 떠올랐던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그런 케이스다. 그녀는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는데 코로나19 위기로 세계 각국의 엄청난 돈을 풀면서 주식시장이 폭등했고 그 수혜를 그대로 누렸다. 반면 같은 기간 워렌 버핏은 감을 잃었다는 소리를 매일 들었다. 기술주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시장에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을 지나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주식시장이 1년 내내 하락하면서 캐시우드와 워렌 버핏의 평가는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캐시우드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성장주 둘이 고점 대비 50에서 80%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K라는 ETF가 거의 고점에서 90% 정도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정말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워렌 버핏은 모두가 입을 모아 한물같다고 외쳤던 정유회사와 금융지를 착실히 모아가며 2022년 역대급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그는 다시 최고의 투자자로 평가받았고 캐시우드는 감을 잃은 투자자가 되었다. 물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도 또다시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투자의 묘미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하셨다면 정말 이 상황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워렌 버핏이었더라구요. 확실히 장기간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랐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투자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면서 소개되는 규칙이 정말 많지만 특정 시점에만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한 시대의 흐름에 잘 올라타 인기를 끌다가 시장 상황이 바뀌면 소멸한다. 안전한 투자 방법의 대명사인 주식 채권 60대 40 포트폴리오도 영원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보통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이 올라 전체 포트폴리오 손실을 막아준다. 이때 채권을 팔아 많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여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참고로 이를 리밸런싱이라고 한다. 하지만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사이좋게 하락했다. 주식 60%, 채권 40%,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2022년 수익률이 100년 만에 최악이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발표가 있었다. 즉 상당히 안전한 올해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방향성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을 함께 담으면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우상향한다는 전략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2022년에는 정말 결과가 최악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39페이지의 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시비를 놓치면 투자 수익률이 무척 낮아지기 때문이다. S&P500 ETF에 투자하여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낫다. 그러나 반대로 최악의 수익률 10일만 피하면 수익률은 미친듯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최악의 수익률 10일만 잘 피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게 가능했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낮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 표를 보면 가장 낮은 것은 최고의 10일을 놓쳤을 때고요. 가장 수익률이 높았을 때는 최악의 10일을 피했을 때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가지고 있어서 최고의 10일을 놓치지 않는 S&P500 지수 추종 스파이를 가만히 가지고 보유하는 게 중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의 나도 사고팔고를 정말 많이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타이밍을 재가며 투자 노동을 해도 최종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당연히 내 주식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주변만 살펴도 투자로 완전 대박이 나서 은퇴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은가. 타이밍은 누구도 맞출 수 없다는 진리는 이미 많은 금융 전문가와 통계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지만 이에 대한 갈망과 도전 정신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닉 맥이올리의 책 저스트 킵 바잉을 추천한다. 저도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저자와 똑같이 사고팔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손실이 나거나 거의 수익이 제로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스트 킵 바잉이라는 책은 제가 리뷰한 영상도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그냥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성공하는 방법은 그냥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 책상 앞에 저스트 킵 업로드라는 글을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즉 유튜브를 하다보면 업로드를 하기 너무 싫을 때가 있는데 그냥 영상을 만들기 싫어도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라는 의미에서 붙여놓았었습니다. 참고로 주식 투자 타이밍을 맞추거나 종목 선택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그건 바로 내 투자 수익률이 대표 시장 지수를 최소 3년 이상 이기고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다. 비교 결과 이기고 있다면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수익률이 그보다 낮다면 이쪽으로 재능이 부족하거나 아직 능력이 발현되지 않은 것이다. 아예 나처럼 S&P500 혹은 나스닥 ETF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재미없는 시장 지수 ETF만으로도 충분히 상위 10%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투자에서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 바로 앞에서 투자 타이밍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타이밍에 집중하는 투자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하다. 그렇다면 평범한 투자자가 투자할 때 집중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투자 계산 공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세 가지 지표가 중요하다. 투자자산은 투자금 즉 투자규모 곱하기 1뿌라스 수익률 즉 효율의 투자기간 좌승입니다. 즉 시간입니다. 즉 핵심은 투자할 돈 규모 투자할 종목의 수익률 효율 투자기간 시간이다. 당연히 투자할 돈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내 자산은 늘어난다. 세 가지 변수를 단순 비교하면 시간, 수익률, 투자금 순서로 효율이 좋다. 복리를 재팔해 불가사이라고 하거나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 가지 변수 증가폭에 따라 최종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직접 비교해 보았다. 우선 투자금의 규모다. 다른 두 가지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금인 규모가 늘어날수록 총자산 역시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산이 50%, 100%, 150% 늘 때 총자산도 50%, 100%, 150% 늡니다. 두 번째 변수인 수익률, 즉 효율은 늘어날 때마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연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5%로 5% 올랐는데 총자산은 무려 279%나 오르기 때문이다. 즉, 수익률이 극대화될수록 내가 버는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물론 투자를 직접 해본 분들은 연평균 수익률 5%는커녕 1에서 2%포인트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나도 연평균 수익률 목표를 최대 10%로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시간 변수다. 투자금과 연평균 수익률이 동일할 때 투자 기간을 30년에서 45%로 증가시키면 총자산은 318%로 늘어난다. 앞에서 계산한 수익률 변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투자를 계획한다면 3가지 변수 중 시간, 수익률, 규모 순으로 집중해야 한다. 드리는 노력 대비 총자산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변수를 늘리기 위한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주식 계좌를 깨지 않고 오래 보유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이처럼 각각의 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드는 에너지와 노력 난이도는 전부 다르다. 세상에 정답이 없다는 말처럼 투자에도 당연히 정답이 없다. 숫자만 보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최고의 방법인 시간, 수익률, 투자금을 늘리는 식으로 계획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나이 투자 성향과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사회 초년생 때 세 가지 변수 중 수익률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라 확신했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집중 고민했다. 생각이 정리되었으니 해야 할 일은 간단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공부하고 투자해서 자산을 빠르게 불려나가는 것이다. 매일 아침 출국기 내는 경제신문을 정독하고 한 달에 최소 4권 이상 투자 관련 책을 읽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공식도 알아보고 공부했다. 주식 투자 외에도 돈을 불릴 방법이라면 관심 가지고 전부 알아봤다. 보통 대부분 처음 투자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유사했거든요. 서점 가서 책 읽고 인터넷이나 카페 가서 정보 수집하고 스크랩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창 투자할 때는 팍스넷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팍스넷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성지였거든요. 매일 거기 가서 전문가 의견 듣고 어떤 종목이 좋나 확인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내 총 자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좋은 소식은 자산이 0원에서 1억 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평범한 직장인이 1억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당시에는 매우 기뻤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은 최종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였다는 사실이다. 돈 버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1억 모으는 기간이 더 걸린 것이다. 심지어 그 당시 주식시장이 나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투자로 몇 달치 월급을 잃었다. 고수들의 투자 방법을 답습했는데도 말이다. 5년간 수십 가지 방법으로 투자하면서 내린 결론은 투자에 완벽한 공식은 없다는 사실이다. 수학이나 물리 공식처럼 어떤 상황에 대입해도 무조건 수익나는 공식 말이다. 오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투자 레전드가 이미 수많은 명언과 인터뷰를 통해 주가를 맞출 수 없다고 이야기해줬지만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처럼 나 역시 천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이 문장을 제대로 배웠다. 자산을 키우기 위한 평범한 직장인의 우선순위는 바뀌었다. 전에는 수익률, 투자금, 투자기간 순이었다면 지금은 투자금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원하는 목표 수익률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나 국제정세 등 우스갯소리로 온 우주가 도와주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경쟁력과 실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투자금 규모에 집중하기로 했다. 월급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배달 알바를 할 수 있고 전공 분야를 살려 숨고 같은 사이트에서 의뢰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다.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점 그리고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 중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규모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아쉬움은 존재한다. 하지만 살면서 항상 베스트만 선택할 수 없다. 주어진 환경이나 나이 능력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라는 변수를 시대의 흐름에 맡겼다. 변수를 상수화시켰다. 변수가 줄어들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그동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0만원이었다면 이제 한 달 투자금을 15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투자로 돈을 더 버는 방법은 역설적이지만 투자할 돈을 더 늘리는 것 뿐이다. 그리고 수익률에 관심을 내려놓고 투자금 확보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도 잘 되고 돈도 더 빨리 모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S&P500 ETF를 메인으로 투자한다. 당연히 이 종목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에게 S&P500 ETF만큼 안정적인 종목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일반 계좌의 50% 이상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S&P500 ETF인 V55로 채웠다. 그리고 연금적축펀드와 퇴직연금 DC형처럼 절세형 계좌에도 50% 이상을 국내 상장 S&P500 ETF로 유지하고 있다. 비중 2위 역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나스닥 ETF다. 투자가 처음 시작이거나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S&P500 ETF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투자 재능이 상위 0.1%이거나 투자할 종목에 확신이 있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쭉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선뜻 투자하기가 무섭거나 걱정이 많고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밤에 잠들 때 주식 투자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S&P500 ETF 투자로 시작하면 어떨까? 저도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국내에 상장된 S&P500 ETF 지수에 투자를 하시거나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실 수 있으면 VO나 SPY 같은 S&P500 ETF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들은 몇만원이면 살 수 있어서 그게 더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간 날 때 S&P500 ETF, 나스닥 ETF 그리고 SCHD 추종 ETF도 정리를 한번 해서 놓겠습니다. 직장인에게 S&P500을 추천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개별 종목 분석에 시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 그 기업의 퍼, PBR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지, 회사이익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지 등등 경제신문이나 뉴스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각종 증권사 리포트나 온라인 콘텐츠들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을 기준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주식 관련 자료만 보는 전문가들도 개별 종목 분석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해당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여 투자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괜히 한 것이 아니다. 돈은 S&P500에 묻어두고 일터에 돌아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그 임금을 S&P500에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ETF를 매수하면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개별 종목 투자처럼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S&P500 ETF를 매수하면 미국의 핵심 500 기업을 한 번에 투자하는 꼴이다. 그런데 S&P500 내에서 좋은 기업은 자동으로 더 투자해주고 나쁜 기업은 아예 빼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기업 분석 작업 역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바쁜 직장인들이라면 월급날 증권사 앱에 접속해서 5분 정도만 시간 내어 꾸준히 S&P500 ETF만 매수해도 충분하다. 두 번째 이유는 S&P500 ETF가 투자 수익률도 생각보다 좋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S&P500 ETF 투자가 정답이라는 에피소드와 데이터는 너무나도 많다. 워렌버핏의 위원장에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의 90%를 S&P500 ETF에 투자하라라고 적혀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워렌버핏이 해지펀드와 수익률 얘기를 했었는데 해지펀드가 S&P500 ETF를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신기한 사실은 대부분 시장지수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을 압도한다는 점이다. 이것만 봐도 시장지수 투자의 강력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P500 ETF 투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천조국 미국답게 S&P500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들어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즉 구글, 버크셔에서의 테슬라, 존슨앤존슨, JP모건 등 상위 10개의 기업 리스트만 봐도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들이다. 즉 미국 S&P500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만에 하나 미국이 무너진다면 다른 투자 자산들은 그 이상으로 박살나 있는 상황이 펼쳐질 테니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성장주의 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다른 기업도 사고 싶은 기업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다 공부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S&P500 ETF에 투자하자 해가지고 저도 S&P500 ETF와 나스닥 ETF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는 S&P500 ETF 중심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테이퍼링이 어떻고 금리 인상이 어떻고 경기 민감주가 어떻고 등등의 이슈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매달 1일 약 5분 정도만 투자해서 S&P500 ETF를 기계적으로 매수할 뿐이다. 특히 연금저축 펀드나 개인형 IRP 계좌에 입금하고 ETF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반 계좌라면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과 분배금의 15.4%가 원청 징수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원래라면 내야 할 세금마저 끌어모아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상장지수 ETF 투자를 고려하는 직장인이라면 연금 계좌는 필수다. 사람들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함과 인내심이 주식 투자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어떤 일이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심플하다.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이처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일단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엇보다 소위 재미가 없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유명한 명언이 있다. 한 방송에서 PD가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S&P500 ETF를 그냥 사고 잘 숙성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 결론을 얻고 확신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 아직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거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S&P500 ETF 중심으로 세팅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바쁜 직장인 투자자라면 기업 분석하고 매수매도 타이밍 고민할 것 없는 미국 S&P500 ETF 투자가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가성비 최고의 주식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하실 것은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이게 맞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이 1929년에서 32년에 85%를 하락한 적도 있고요. 이 하락분을 회복하는 데 1954년 즉 20년이 흐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3년에도 IT 버블이 꺼지고 다시 회복된 직후에 금융위기가 와서 12년에야 겨우 본전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미국 S&P500 ETF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은 정말 초장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장기 횡보하는 기간에는 장기적으로 수익이 우상향하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말이죠. 워렌 버핏도 최고의 주식을 고를 수 있는 투자자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고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하지만 투자하면 할수록 불폐의 매도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주식 투자에는 절대 공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주식 시장은 시장의 심리가 작용돼서 사람의 심리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글로벌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의 랜덤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변수에도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결국 인류와 경제는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시장도 결국 상승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대형 금융 위기가 터지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상승해 있다.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 매도 시점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아예 안 팔고 영원히 가져갈 자산은 무엇인가 로 말이다. 돌이켜보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즉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악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매월 적립 매수와 장기 투자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워렌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동일 금액 적립식 매수처럼 주가에 상관없이 성공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자도 적립식 매수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팔아야 할까 하는 마켓 타이밍에서 영원히 안 팔아도 될 종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로 관점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방식과 잠가하는 지표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뒤에는 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5. 돈 모으기 핵심은 투자가 아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저자가 1억을 모으는데 4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1억을 모은 다음에 다시 2억을 만드는 데는 훨씬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금이 점점 늘수록 투자 수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억 모으기는 투자보다 저축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먼저 숫자로 보여주겠다. 매년 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 연평균 수익률이 7%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139페이지의 표처럼 1억을 모으는데 총 7.84년이 걸린다. 그리고 1억을 구성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 원금이 78%, 투자 수익이 22%다. 저축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확실히 투자 원금이 커질수록 투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계좌 총 자산이 10억이라면 투자 원금 비중 14%, 투자 수익 비중 86%로 상황이 역전된다. 그리고 1억 모이는데 걸리는 시간도 팍팍 줄어든다. 0원에서 1억 원 모을 때는 7.84년이 걸리지만 1억 원에서 2억 모을 때는 5.1년이 걸린다. 9억에서 10억을 모을 때는 1.3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1억을 모을 때까지는 투자에는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1에서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액을 가지고 투자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쉽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 조기 은퇴의 핵심은 순자산이 아니다를 살펴볼 건데요. 저자가 직장을 다닐 때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주택을 가진 직장 상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사들도 상당히 쪼들리면서 생활을 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집 한 채가 있는 것, 즉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은퇴를 할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조기 은퇴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얘기한 바로 그 현금 흐름이죠. 하지만 현금 흐름을 200만원 정도 내려고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을, 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바로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는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면 현금으로 20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꽤나 괜찮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하는 대신 배당성장주를 모아간다면 저축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매월 200만원씩 대표적인 배당성장 ETF인 SCHD에 투자한다면 10년 뒤 월 배당금은 대략 108만원, 20년 뒤에는 461만원, 30년 뒤에는 1592만원이 된다. 30년 뒤에 월 1592만원을 받으면 정말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SCHD의 평균 시가 배당률 3%와 연평균 배당성장률 10%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즉 현재는 배당률이 3%이지만 이 배당률이 연 10%씩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이 되면 자기가 초기에 투자한 금액에서 배당금이 10%, 20%, 많게는 50%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리의 마법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에도 약점이 존재하는데 유의미한 배당 현금 흐름이 완성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즉 2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그때부터 유의미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S&P500 추종 ETF에 50만원, 나스닥 100 추종 ETF에 50만원, SCHD 추종 ETF에 50만원씩 매달 여유가 있을 때마다 넣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50만원만 넣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150만원을 넣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수 추종 ETF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한 1, 2만원씩이라도 한 번 어떤 것인가 경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서대리님이 지은 저축은 답답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당신에게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즉 20년, 30년까지 버티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몇만원이라도 한 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십만원이라도 10년, 20년 뒤에 연금처럼 월 배당이 나온다면 그리고 꾸준히 모은 자산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책 내용이 제가 소개 안 한 부분도 너무나 알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미국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 행복한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